다음 이렇게 순수대로 나오면 종혁이 씨를 해봐요. 종혁이 씨를 다해야죠. 다음으로. 보너지세요. 선미 언니라고 해봐. 전부터.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잖아요. 선미 선배님 덕후 이응 지읒 유정? 엄지혜입니다. 앞에서 우리 종민 씨가 또 선미 씨를 롤모델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실 예전에 기자분들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생일날 축하받고 싶은 아이돌이 있나요 했는데 선미 선배님이 떠올라서 그냥 선미 선배님이요 했는데 SNS에 올려주신 거예요. 저 너무 놀라서 막 그날 되게 기뻤는데 나중에 어떻게 또 방송에서 뵐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이분과 이렇게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편지를. 유정 양은요? 저는 제가 활동할 때 가시나 선배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아 가시나 선배께서? 아 선배님께서 가시나로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음악 방송 결과를 발표할 때 1위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옆에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서. 영상 찍혀. 아 어떡해. 본인이 1등한 저런 것 같다. 저건 덕후죠, 저건 덕후예요. 저거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잘 모셨네, 아주 세 덕후들. 3덕후들 잘 모셨어. 제 1회 선미덕후 선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썸미댄스 사이퍼. 댄스 사이퍼 아시죠? 네. 음악이 딱 나오면 아 이거 내 음악이다 싶으면 딱 내가 나와서 자기만 딱 춤추는 거예요. 우와. 네? 선미 씨의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 안무를 맞춰야 돼요? 안무로. 아, 조미 씨는 안무를 그대로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헌정 안무도 되죠? 헌정 안무도 되죠, 알겠습니다. 댄스 사이퍼 음악 주세요. 아, 모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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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хват 소리 많네. 아, abre exchanged的 round them all. 아, 쏘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순서 들어가라고.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종룡이 시켜주네요. 다음 순서대로 나오네요.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종룡이 시켜주네요. 종룡이 나가야죠. 종룡이 나가야죠. 종룡이 나가야죠. 죄송한데 종룡이 이거 다 힘들고. 딱 맞아서. 다시 한 번 할게요, 이스타 씨가. 다음 음악 주세요. 다음 음악 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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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걸스 때 또 유정이 돼요? 원더걸스 갑시다. 종룡이도 되거든요. 원더걸스. 종룡이도 템이 되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어머. 일단 그래 따. 따. 따라고 해서. 그래서 유정이를 먼저 시키는 거야. 너 따라고. 안무 따라고.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어머. 이거 안 된다. 이거 못 따. 아, 누가 알아. 아, 누가 알아. 아, 치열합니다. 아, 치열합니다. 아, 치열해. 아, 치열합니다. 한 번 깨지 못해, 이거. 어머. 샘미, 샘미. 아, 치열합니다. 아, 치열합니다. 와. 와. 아, 이거로. 이건 빼바지다. 나울 때 몇 살이었어요? 저 탈미 때 3학년이에요. 유정 형 몇 살이라고요, 그때? 저 9살. 9살, 탈미는. 10살. 3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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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10살, 30살. 강력한 우승 후보 김종민 씨가 떠나면서 2파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선미 퀴즈인데 선미 형도 잘 모를 거예요. 진짜요? 네. 어떻게 몰라요, 제 얘기인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07년 데뷔 초, 선미의 꿈. 2007년 데뷔 초에 선미의 꿈을. 선미 알아요? 알죠, 저도. 선미는 알죠. 맞춰도 돼요? 선미 모릅니다. 선미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선미 참가해요? 선미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지? 내 꿈? 엉통하고. 선미.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아닙니다. 몇 글? 유정? 유정? 장미. 장미? 왜요? 장미가 없으셔서. 뭐야, 갑자기. 유정 씨.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기대로 참여해 주세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예요, 또. 지금 꿈은 뭡니까, 선미 씨? 지금 꿈이요? 네. 지금은, 지금은 몸 건강. 되게 소박해졌어요. 소박해졌어요. 엄청 소박해졌어요. 엄청 위대한 이때를 원대했습니다. 세계 정복. 대박 사건. 거짓말. 세계 정복이었어. 세계 평화가 아니었어. 세계 평화. 저희가 힌트로 타노스까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섹시한 퍼포먼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 선미가 박진영 씨에 대해 지금은 그냥 땡땡 땡땡땡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선미. 선미? 퍼포먼스의 신. 아닙니다. 퍼포먼스의 신 아니고요. 섹시한 박진영. 아닙니다. 자, 좀 더 힌트를... 선미, 섹시고릴라. 섹시고릴라. 아, 저 문제 뜬는데 아닙니다. 섹시. 섹시 유망주. 섹시 유망주. 섹시 유망주. 어, 나 근데 알 것 같아요. 유진이 형 보네, 저거. 어? 약간, 약간... 아, 이거 기대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고생하세요? 네, 전혀 아닙니다. 고생하세요. 어디? 나 진짜 모르겠어요. 멋진 아저씨. 아닙니다! 자, 성이다 왔습니다. 자, 성이다 왔습니다. 자, 성이다 왔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3점 자리에서 성이다. 성이다 왔습니다. 아, 유정이 아주 좋았어요. 농협한 아저씨. 농협한 아저씨. 아, 성이다 아닌데. 아, 성이다 아닌데. 야한 아저씨. 야한 아저씨. 야한 아저씨. 야한 아저씨. 띵둥. 네. 성미 키즈의 우승자로. 성미. 자, 5점에 뛰겠습니다. 야한 아저씨랑 와줬어요. 우와, 대박. 요즘 되게 약간 진짜 사차원이었네. 오늘 성미 형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줘서 우리는 유정이 형이랑 엄지 형이 와줬어요. 우리 성미 형이 유정 형이랑 엄지에게 마지막으로 그럼 더 해줄 말이 있을까요? 앞으로 또 계속 활동하잖아요. 제가 이제 유정이랑 엄지한테 귀감이 되는 선배를 볼게요. 우리 유정 형, 엄지 형도 우리 언니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뭐고 해야죠. 마지막에 마주보고 아까. 언니가 나와서. 아이고. 안 이쪽으로, 성미 형은 이리로 오고. 동시에 좀 오시고. 손딱장하고. 왜? 아니, 너무 부끄럽잖아요. 왜? 자, 손 잡고. 이렇게 손 잡고. 정말 약간 황상, 뭔가. 보고 해야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는 언니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선미 씨? 네. 엄지야, 언니라고 사랑해 봐. 선미 언니라고 해봐. 처음부터. 소리 좀 크게 해주고 이렇게 주워야겠어. 저 약간 마음의 정리 생각도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잖아요. 유정이부터 할까요? 유정이부터 할래요? 유정이. 귀여워. 마지막 해야지. 언니 하면서. 섬미 언니. 어떻게 해. 섬미 언니. 유정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해. 언니. 섬미 언니. 죄송합니다. 언니. 섬미 언니. 진짜 재밌는 그림이야. 처음 보는 그림이야. 제가 오늘. 하하. 잘 쳐다를 못 봐서. 오늘 너무 영광이었고요. 섬미 언니. 언니. 저는. 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번달 번중해. 번달 번중. 네. 번호 주세요. 번호 주세요. 야. 진짜 섭섭하다. 누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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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시는 모습만 봐도. 그냥 뭔가 되게. 뭔가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대 말고도 그냥. 진짜 이렇게 밝게.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앞으로. 조언해주신 대로. 열심히 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고. 이 선생님 양. 네. 엄지 양 바쁜 시간 내저서. 우리 승미영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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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의정아 이거 한 번 드리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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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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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번 감사하니? 이제 그만 감사합니까? 왜요? 기름 사진 찍으려고? 아 사진 찍으려고? 빨리 조용히 가져와요. 기름 녹화는 오랜만에 해보네요. 이쪽으로 아이돌룸 나오게 좀 써볼래요? 네. 아이돌룸 나오게. 가운데에 언니가 가고 있어요. 삼자맨 하나. 하나 둘 셋.